아보! 아보! 그거 아보 하나 주면 안 돼? 안 돼! 너도 갖고 싶으면 사서 뭐 알아? 오! 파이어! 등하겹길 내 주머니를 모두 앗아갔던 그 존재! 그 위험한 존재! 포켓몬빵이 돌아왔습니다. 지난달 SPC 3립이 돌아온 포켓몬빵 시리즈를 출시했는데요. 1998년 첫 출시 모습 그대로! 추억 속 그대로 말이죠. 돌아온 로켓단 초코롤, 돌아온 고우스 초코케이크, 피카피카 촉촉 치즈케이크, 꼬부기의 달콤파삭 꼬부기빵, 파이리 화르륵 핫소스팅, 디그다의 딸기 카스타드빵, 푸린의 폭신폭신 딸기 크림빵 7종으로 구성됐습니다. 각각 어떤 맛인지 너무나도 궁금하신가요? 그럴리가요. 그 무한한 관심은 바로 여기 띠부띠부실에 쏠려있습니다. 짠! 진짜 진짜 너무 어렵겠다. 포켓몬빵! 저는 꼬부기를 제일 좋아했어요. 꼬부기! 물컥물컥한 생긴 애 누구죠? 그.. 메타몽! 아 맞아요! 저 메타몽도 진짜 좋아해서 학교에 가져가서 스티커를 보면서 베이빙 올려달라고 빨래? 이러면서 반 돌아다니고 이렇게 목만보 같은 데서도 이런 걸 파왔던 말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실 찾으려고 그렇게 봤거든요. 아이고 그러면 한 개 줘! 이러면서 그냥 홈리키시고 아 여러분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죠? 그 빵 하나하나가 정말 소중했는데 지금 이렇게 다 사니까 마치 제가 진짜 어른이 된 듯한 느낌. 빵 종류보다 중요한 포켓몬 띠부띠부실은 159종으로 제품마다 무작위로 한 개씩 들어있는데요. 1세대 포켓몬을 기반으로 구성됐죠. 151개에서 8종이 추가됐습니다. 23년 전 500원에 비해 3배나 비싸진 1,500원에 판매되고 있지만 여전히 입고 즉시 복나고 있죠. 주문을 넣었어요. 근데 분명히 하나도 있겠다고 표현하고 진짜 아무것도 없죠. 발주를 해볼 6개를 먹어도 한 개가 들어올까 말까가 언제 빵이 들어올지 모른다. 그때 딱 다 조사를 했죠. 아 세븐일레븐은 9시 반에 빵이 들어온다. GS는 11시에 빵이 들어온다. CU는 10시에 들어온다. 그래서 들어갔어요. 근데 없어요. 왜 없어요? 제가 편의점을 15개를 돌아다녔어요. 15개. 이걸로 이제 제가 깨달은 거는 우리 동네 편의점이 이렇게 많았구나. 정말 편리한 시대에 살고 있어야 되나. 좀비가 나타나도 우린 살 수 있다. 왜? 우리 동네 편의점이 15개나 있으니까. 무슨 그리고 또 홈플러스에 들어왔다는 소식으로 입수를 해서 홈플러스에 뛰어갔어요. 없어요. 이게 뭐라고. 도대체 포켓몬빵이 뭡니까? 제가 9시에 편의점을 탔어요. 아르바이트생분이 저한테 포켓몬빵 없어야 했는데 제가 10시에 또 들어갔어요. 그분이 약간 좀 10시 반쯤에 집에 한 번 들어와서 옷을 바꿔 입었어요. 10시에 또 갔어요. 그래서 이렇게 눈이 갑자기 종류에 뭘 써요. 눈앞에 포켓몬빵을 품절이라고 젖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편의할 거짓으로 1년을 또 갔어요. 반가움도 잠시 만남을 방해하는 어마어마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포켓몬빵과 띠부띠부씨를 기다린 어른이들이 넘쳐나고 있다는 점인데요. 편의점과 마켓에 입고되는 시간을 알아낸 뒤 입고 즉시 싹쓸이에 가는 멋진 이들이 넘쳐나고 있죠. 한동안 띠부띠부씨를 대란은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자, 이거 운입니다. 이기는 사람이 다 가져갈 수도 있어요. 아! 입스!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으악! 좋은 길이 가능하겠어요. 가위바위보! 아! 아, 안 돼. 이게 종류가 다른 것 같다. 우수자만비를 다 갖고 있어. 뽁! 아, 선배 선배. 가위바위보! 아! 아, 오케이. 아, 오케이. 나 오늘 가야 될 길을 정했어. 아! 아! 호! 아!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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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요. 어떡해. 카메라가 괜찮아? 삐어수면. 아, 쏘리. 야, 나 이긴 거 가져가 아니라? 내가 가져가셨죠. 자, 가져가셨어. 야, 나 이긴 거 안 가져가셨어. 아, 아니, 호! 호! 뭐죠? 아, 이게 많이 가져간다고 결코 좋은 게 나오는 건 아닐 거예요. 정신이 생기죠. 뜯어볼게요. 제 것부터 뜯어볼게요. 삐쭈삐쭈! 뭐라고 놓겠다! 일단 초코롤 잠깐만! 아 뭐야? 아 뭐야 왜이러세요? 저녁에 비춰왔을 때 피카수를 줄 알았거든요 아니.. 아 쓰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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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콜라바닥이에요 콜라바닥 시원한 거 같아요 어? 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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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엽죠 귀엽죠 초콜릿으로 생긴다 안 갚이네요 여러분, 보셨어요? 자, 이거 먹고 있죠? 이 치즈케익은 바닥에 쓸이에요. 썬더 썬더! 오, 걔 그건데? 전세를 먹혔네. 오늘 미우 나오는 거 아니에요? 저희 5만 원 버는 거 아니에요? 미우랑 뮤츠가 나온다. 바로 당근에 올려서 저희 야근수당. 이걸로 챙겨가면. 망키! 망키! 망키 하는 친구 나왔어요. 꼬블리, 꼬블리. 등껍질 아니야? 바닥에 있어요, 얘도. 아보, 아보! 그거 아보 하나 주면 안 돼? 안 돼, 너도 갖고 싶으면 사서 뭐하러? 파일이 딱 끌어올게요. 이게 뭔가 지나가는 데죠? 짠! 한쪽은 딸기 때 있고, 한쪽은 사파드예요. 어, 구글! 귀엽다. 여기. 펌치! 어, 되게 예쁘다. 그냥 저 159개 사볼까요, 한 번? 짠! 이제 여기서부터는 겹칠 수도 있어. 종량이지? 여기 위에. 겹쳤어요. 근데 귀여운 애랑 겹쳤습니다, 뭐. 도래 주지. 선배 쪽에 운이 안 주는. 하지만 아직 3개만 더 남았어. 자. 오! 근데 리자목이 나왔어요. 오, 선배 짱이다. 얘랑 결혼한 것 같아. 말이 된다고 생각해. 그럼 제가 두 장 드릴게요, 민키도 드릴게요. 이거 민키도 드릴게요. 망키. 망키. 아니, 내가 보고 리자목이 나왔어. 리자목이. 와, 아니다. 진짜 잘 나왔다. 제가 뜯었으니까 지분이 저한테 한 50% 있는 거 아시죠? 힝! 뭐야? 왕눈에? 음... 하하하하. 두두. 머리가 두 개예요. 아... 뭐야? 얘 아까 봤던 거잖아. 리드퀸. 음... 어, 선배 근데 리자목이 없어졌어요. 와우. 진짜 없었어요? 진심이 없어졌어. 이게... 좋은데 진짜! 미안해 봐.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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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리자목 당근 시세. 7,000원. 8,000원? 와, 8,000원에 거래 완료됐대요. 으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아, 일단 열 받으니까 빨리 입에 물어서 넣어야겠어요. 뭐부터 먹어보자? 안에 초코칩이 씹혀서 더 맛있어요. 이렇게 딱 잡아서 갈때 그냥ießen 형. 으에에에이uts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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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tlid 한 워 르 핫소스 빵을 먹은데요? 똑 momentos あ우 아우 하나 조금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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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 아우 오오오우 안에 햄밍이 이렇게 들어있어요. 핫소스 나아... 어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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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시wave 이거 매워, 약간. 정원이 원픽은 바로 이빨. 이거 아이들었다. 초코맛 안 좋아. 현명이 어릴 때는 초코빵도 되게 잘했는데. 밥이 원래 이렇게 맛있었나? 아귀한텐 밑에서 한 잔. 종마담도 밑에서 한 잔. 나 한 잔. 마지막 한 잔. 혼자꾸만 밑장댕이면 쫄리면 X. 야 이씨, 기분 나빠. 얘 왜 눈 보고 말했어. 와, 보면 안 되잖아. 가급상이지.